알림이 뜨네 여러분들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 화질이 조금 안 좋긴 한데 지금은 좀 어때요? 조금 잘 되지 않을까? 괜찮죠? 오케이 안 끊긴다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은 저희 매니저 형이 찍어주신 사진이에요 잘 보이고 잘 들린다고 비 와요 지금 한국에 한국 날씨는 좀 어때요? 한국 날씨는 좀 어떠려나? 우중충해요 우중충 좀 흐리구나 좀 흐리구나 좀 흐리구나 비 와요? 날씨가 꾸물거린다고요? 날씨가 꾸물거려요? 우산 꼭 챙기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 여기는 지금 몇 시냐면요 밤 11시 40분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냐 저는 쉑쉑버거 한국에도 있죠 제가 제가 드라마 촬영했을 때 갑자기 쉑쉑버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 매니저 형님한테 아 혹시 오늘 밥 쉑쉑버거 먹으면 안 되냐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드라마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못 먹었거든요 근데 그 쉑쉑버거를 미국에서 먹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동하면서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드라마 현장이 너무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좀 변동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식식버거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네 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또 불러주면 안 돼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슬글고 가셔요 아 해피투게트 녹화 어땠어? 아 맞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방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실시간 검색으로 1위 했다고 해서 일단 박수 정말 놀랐습니다 와 맞아요 영빈이 형이 요즘에 계속 저한테 그거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진짜 완전 그 뭐냐 신기하고 계속 계속 끊겨? 아메리카 좋아해요? 네 당연히 그래서 이름 몇 번 검색해 봤다라기 보다는 그냥 아 스크린샷 찍어놓고 저희 가족 단독방에 올라왔더라고요 누나가 야 너 실시간 검색으로 1위 들어가봐 이렇게 어 축하해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다시 SF9이 1위를 하고 다시 나오겠다는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싶습니다 이제 모기가 나오나봐요 한국에서 아 나온다 모기가 이제 활동 시기인 것 같아요 모기 활동 시기 멤버들 반응 어땠냐고요 어 인성이 형이 막 야 너 시험 1위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진짜요? 다들 축하하셨죠 진짜 서구 오빠는 음색이 좋으니까 노래하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저도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정말로 노래도 한번 써보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 스타일이 상당히 확고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말 잘 그런 꿈이 있어요 시차적응 잘했냐고 아 근데 정말 시차적응 제가 사실 밖에서 얼음 기계가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뒤에 사람이 있다고요? 아 죄송해요 저 이제 이런 거 안 무서워요 하여튼 아 잠시만 이러면 안 돼 얘기를 해야 돼 그게 뭐였지?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지금 나 바보인가? 아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얘기 알려주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아 시차적응 시차적응 시차적응을 오는 비행기가 되게 흔들렸어요 엄청 무서웠거든요 제가 그 뭐냐 어디지? 제가 흔들렸던 구간도 기억해요 진짜로 너무 흔들려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잠을 좀 잘 못 잤어요 기내식도 다 챙겨먹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조금 힘들었어요 막 새벽에 막 깨서 계속 멀뚱멀뚱 이렇게 있고 다음날 오후에 막 졸려서 이렇게 졸기도 하고 막 그래서 계속 힘들었었는데 이제 조금 적응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투어 정말 재밌게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말 뭔가 여기 오시는 분들이 되게 다들 좋은 추억 만들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무대하고 있으니까 되게 재밌게 즐겨주세요 그리고 유럽 투어도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이렇게 일정이 조금 빠듯해서 힘들겠지만 뭔가 힘든 것보다는 되게 기대가 많이 돼서 여러분들도 지금 V앱을 보고 계시는 분들 저희 콘서트 투어를 오시는 분들 다들 기대해주세요 콜롬디아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아, 듣는 편지 불러달라고요? 저 별을 저 별을 가져다 너의 두 손에 선물하고 싶어 내 모든 걸 다 담아서 전해주고파 Sometimes I cry 이 정도 방금 콘서트가 끝나서 어떻게 하면 저처럼 키 클 수 있냐고요? 저는 유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키가 174이시고 아버지도 177이세요 그래서 저는 우유도 되게 싫었거든요 제가 장이 좀 약해서 우유를 되게 못 먹었었는데 우유보다 운동 열심히 하고 잠 많이 자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누나도 74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72인가? 74? 운동 좋아하죠 저는 되게 몸 쓰는 걸 되게 좋아해서 잠 많이 자야 돼요 잠 많이 자야 돼요 진짜 잠 많이 자야 돼요 잠 많이 자야 돼요 잠이 정말 중요해요 잠에 중요성 멈춘 사진은 멈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빨리 컴백해 주세요 컴 투 칠레 예 가고 싶다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백일인 선배님 거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그런 이유에서 눈을 맞춰야 해 그런 이유에서 눈을 맞춰야 해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내 어린 눈을 맞춰야 해 가야 해 너는 제일 생각나는 한국 음식이 뭐냐고요 아 이거 멤버들이랑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요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진짜 먹고 싶어요 밥이랑 이렇게 튀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너무 먹고 싶습니다 와 너무 맛있죠 그렇죠 다들 김치찌개 엄청 찼죠 저희도 그 막 대기실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막 김치찌개 먹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주도 수학여행 와서 보고 있어요 아 수학여행 갔구나 와 부럽다 수학여행 좋은 추억 만들고 와요 안전하게 진짜 안전하게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로 나 잘만들어 내가 끓여줄게 근무시간에 보고 있다고요 근무시간에 보면 보통 이어폰을 꽂으면 안 되니까 근무시간에 소리를 줄이고 보고 계시는 건가 김치찌개 들고 날아간다 김치찌개 들고 날아간다 김치찌개 들고 날아간다 기분 기분좋은데요 기분좋아요 그냥 오늘은 살짝 차분한 날입니다 사진 많이 찍었냐구요 아 네 저 에어팟 2세대 살 거예요 사진 많이 찍었냐고요? 사진을 네팔에서 있을 때보다는 많이 못 찍었는데 그래도 그래도 조금 찍어서 기회가 되면 저번에 네팔 그때 했을 때처럼 이벤트 했을 때처럼 공식 카페에서 한 번 그거를 해볼까 생각 중에요 오빠 제가 지금 한식당 던질 테니까 거기서 받아줘요 오 좋아요 받아주세요 아니 던져주세요 제발 던져주세요 서구의 오늘의 TMI는 오늘 저는 컵라면을 먹으려고 물을 부었는데 리허설을 하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리허설을 하러 갔어요 근데 컵라면 물을 부은 거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못 먹었어요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가 보여요?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는 조금 어렵고 요즘에 보는 드라마는 일본 드라마도 보고 그리고 단편 영화도 좀 보고 고3 남은 시험 잘 보세요 그렇지만 시험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셀카 자주 올려줘요 서구형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주한 밥 먹으러 급식시로 왔어 와 아 나 떼고 덕이 추는 거 보고 잠 못 잤잖아 아 예 이거 그거죠 네? 그 공연에서 했던 덕이 아 근데 아 덕이가 약간 그 유행이 지난 춤이어서 조금 걱정했었는데 팬분들께서 약간 요즘에 유행하는 춤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딱 이런 춤이 있대요 뭔가 이거 이거 춤이랑 뭐 이거 춤이랑 유행이 지나고 딱 이런 춤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고 이렇게 멈췄네 무서워 아 생일이신 분도 계시네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저의 마블 최애 캐릭터요 어 저는 토르 가 저의 최애 캐릭터입니다 사실 마블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냥 보면서 생각이 든 거는 토르가 되게 멋있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제 기준에서 로운 뉴욕 대학교 놀러 가죠 아 저도 가고 싶어요 립밤 바른 거냐고요 아니요 저 지금 입술이 좀 터가지고 많이 터가지고 지금 살짝 필터를 씌우긴 했어요 사실 밑에 점 네 잘 있습니다 오케이 립밤 바르는 방법인 거죠 아 저는 사실 립밤을 안 들고 다니고 저는 립밤을 안 들고 다닙니다 들고 다니면 맨날 잃어버려서 어 잠시만요 제가 쓰는 화장품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아 아 의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보여드리면 어떨까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콩나물 해장 콩나물 해장국밥 전자레인지를 못 써서 지금 못 먹고 있어요 안 노렸어요 안 노렸어요 안 노렸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저 제가 쓰는 게 궁금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 거예요 하트 100만 하트 하트 하지만 물 잠시만요 목말라서 물 좀 가져올게요 물 좀 가져올게요 오구 거짓말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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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가져왔어요 물을 좀 마시고 싶어서 아 필라이트 아니에요 필라이트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제가 해외 나갈 때 자주 들고 다니는 장조림들 통조림 한식이 먹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여기 돼지고기 장조림, 매콤한 깻잎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요 장조림 좋죠? 맛있죠? 구름나루가 좀 많이 길어서 좀 잘라야겠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누나 물 대신 디오템 마셔 디오템을 마신다고요? 안 돼요 중국어의 판타지, 사랑해 사랑해 컵라면도 많이 사왔어요 저 지금 방에 혼자입니다 여기는 지금 밤 12시 에요 미국의 물 그리고 한국의 물 달라요? 네 저는 사실 제가 해외 나가면은 조금 불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불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불이 좀 안 맞아서 그래서 한국에서도 마시는 물을 그냥 마셔요 그 에비향도 조금 안 맞아서 이 물이나 그 삼다수 마시면 좋지만 그 볼빅 맞나? 그거 마셔요 물이 조금 안 맞아요 에비향은 조금 느끼하... 제 입맛에는 좀 그렇더라 비오템 마시자 아 피부는 괜찮냐 아 피부도 조금 조금 일어나요 조금 그래서 여기도 뭐 생겼어요 코 옆에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저는 그래서 물이 좀 안 맞아서 맞아요 맞아요 뾰루비지 났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요? 저는 가을? 가을? 가을이 제일 좋아요 가을 가을 좋죠 약간 그 냄새가 있어요 가을의 향기 딱 그 향기가 좋아져 아 자꾸 끊겨서 자동 캡처 타임이야 아 근데 어떡하지 이게 제가 그 원래 화질 우선으로 방송을 했었는데 그 뭐냐 화질 우선 보다 방송 우선이 덜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했는데 잘 안되나보네요 향수요 향수요 향수는 잘 안쓰요 파데 못쓰냐고요? 아 저는 잘 몰라요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해주신 대로 하기 때문에 오케이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불호령? 불호령? 불호령 아니에요 불호령 아니에요 불호령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엠플라잉 형들의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노래 참 좋죠 이렇게 하면은 댓글이 보인다 이렇게 머리 색깔로 이렇게 해야죠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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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호령 왜 이렇게 발끈하냐고요? 아 불호령 솔직히 녹음하면서 너무 웃겼어요 이렇게 하면 댓글이 보인다 이렇게 하면 댓글이 보인다 아 아 인성이 형은 왜 불호령을 좋아할까? 불호령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불호령이 어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불호령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되게 도전적인 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정말 도전적인 이게 뭔가 개인의 취향이잖아요 사실은 뭐 노래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노래에 정 예술의 정답이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제 취향은 아닙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어 근데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신다면 콘서트에서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려야겠죠 내가 여기가 제 파트였어요 울지 울지 마요 울지 울지 마요 내가 달래 줄게 떡 하나만 주면 이거였는데 제가 원래 그 제가 이제 보통 이제 가이드 음원을 받고 이제 가사를 붙여가지고 녹음 연습을 하잖아요 녹음 들어가기 전에 근데 여기가 제가 이제 울지 울지 마요 내가 달래 줄게 떡 하나만 주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스쿨 하잖아요 사실 여기 이 부분이 조금 뭔가 아 그래 일단 내가 내가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그 녹음했던 기억이 있네요 스쿨 스쿨 약간 이런 느낌 뭔가 저의 개인적인 팀으로서의 이제 그런 악마다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그런 취향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댓글이 보여요 여기도 약간 좀 여긴 여긴 장원이 형이 잘 소화했는데 여기도 제가 그냥 솔직히 약간 약간 살짝 힘드지만 뭔가 약간 제가 잘하면 되지 라는 내가 잘 부르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녹음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사실 목소리가 이렇게 되게 어렸지 내가 그때는 정말 이렇게 부르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아무래도 약간 저는 약간 조금 그 잔나비 선배님들 노래 부를 때 같은 그런 보컬 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댄스곡이다 보니까 약간 어렸지 내가 그때는 정말 날 사랑이 없지 모를 때 이렇게 이렇게 일부러 불렀어요 그래서 약간 되게 뭔가 약간 좀 도전적인 그런 그런 노래가 아니었나 이런 노래 좀 저희 노래 중에 좀 많아요 이런 노래가 약간 좀 도전하는 노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어 네 그 오슬레미오 앨범이 조금 맞나요? 아니죠 그 그 잠시만요 네 뭐 분명히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어 SF9 노래 중에 최애곡이 뭐냐고요 저는 무중력이랑 하필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아요 되게 편안히 들을 수 있는 노래 좋습니다 저희 이번에 앨범 수록보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제가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들을 알려드릴게요 펍이긴 한데 이 노래 제가 한번 추천한 적이 있을 거예요 Get You 노래예요 다니엘 씨죠 날씨 스크롬 이런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꼭 들어보세요 정말 노래 좋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나온 칼리드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앨범을 냈어요 이 노래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이 노래 들어보시면 좋을까요? 이런 노래인데 이 노래에 인트로가 있어요 이 앨범의 인트로가 있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맞아요 톡 맞아요 저는 고음 이런 노래보다는 되게 그냥 잔잔한 노래들이 좋습니다 오늘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약간 제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노래도 좋아요 야간비행 백혜윤 선배님 노래 어제 더위켄드 어제 더위켄드 분도 너무 좋아요 더위켄드 분도 너무 좋아요 웰컴 투 마 정글게임 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꼭 부르고 싶은 노래들 그게 저희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잔잔한 노래들이 그 다음에 잔나비 선생님들 그 노래의 쉿 이 노래 진짜 좋습니다. 약간 저의 그런 저의 감성이에요. 이런 노래들을 이런 노래들 이런 느낌들로 세워져 있습니다. 요즘에 영빈이 형도 약간 조금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 노래도 너무 좋아요. 케이프 미인이라고 혹시 아세요? 케이프 미인 이 노래도 정말 좋습니다. 케이프 미인 그의 바다라는 곡도 되게 좋아요. 가사가 참 좋아요. 이 노래는 정말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 그리다 너라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정말 좋아하네. 그대의 눈빛은 내 가슴에 고요히 앉아 날 따뜻하게 해요. 내 맘에 곱게 빈 그대라는 꽃의 한 줄기 햇살이 되고 싶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대 허락하는 날까지 빛이 없는데 에 더 자를 해야 돼 이동해 그대가 될 것 같은데 그대에게 닿은 날은 바랍 그대에게 닿은 날은 바랍 그대에게 닿은 날 바랍 그대에게 닿은 날은 바랍 내 맘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감성 감성 충만 그리고 이분의 노래가 다 정말 좋아서 다 들어보세요 낯설어 연곡 진짜 이, 라, 오이라는 가수 목소리가 정말 좋으세요 흩어진 기억과 부서진 추억과 마르지 않는 눈물 속에 넌 그날의 아름다운 순간들 뒤에 초라하게 남겨진 흩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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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게 이 모든 게 너를 만질 수 없고 너를 모를 수 없는 나 방금 제가 왜 와 했냐면 제가 이라온이라는 가수님의 곡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숲의 목소리라는 곡이에요 근데 그 노래를 아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조금 와 좋았어요 이 노래인데 와 진짜 정말 가사를 많이 보냐고요 노래를 볼 때 네 저는 가사를 많이 봐요 가사가 되게 뭔가 와 이런 가사보다는 조금 힘 빠진 되게 덤덤한 가사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별들에게 부탁해요 왜 그대가 어둠을 못 소화해요 더 밝게 빛나 그대의 마음을 비춰주기를 울지 말아요 슬퍼하지 말아요 이 노래도 가사가 진짜 좋아요 정말 그래서 좋아하는 거죠 가사가 좋아서 가사는 많이 봐요 가사가 어떨까 어떨까 가사 좋죠 정말 뭔가 한국에 계신 분들은 지금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도 먹고 화이팅하는 시간인데 뭔가 약간 마무리하는 느낌이어서 미안합니다 감성 좋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약간 조금 가사를 막 쓰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거 같아요 밤이어서 그래요 밤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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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원래 저희가 그게 뭐냐 다원이 형도 저희 아홉 명이 다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그 되게 팀 음악을 할 때는 다들 적점이 있어서 좋지만 그래서 약간 저희 팀이 되게 잘 맞는 거 같아요 겨울 소리 따라 부르네 겨울 소리 너무 좋죠 정말 겨울 소리 너무 좋습니다 그 이제 미스터 션사인의 OST 그날 전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박효신 선배님 콘서트 이번에 하잖아요 무조건 갈 거예요 아 그 김동률 선배님의 오래된 노래 우연히 찾아내 나근태의 입 속에 노래를 들었어 이거 그 노래도 또 제가 연습생 때 많이 열심히 불렀던 곡이고 그리고 박원 선배님도 너무 좋고 아 아 진짜 우연히 찾아내 우연히 찾아내 서구의 폭풍랩도 들어보고 싶어 안 돼요 안 돼요 랩은 들으면 안 돼요 전 내부는 안 됩니다 전 내부는 안 됩니다 정준일 선배님 노래였죠 내 곁에 있어줘 내게 머물러줘 내게 머물러줘 내게 머물러줘 안 돼요 저 랩은 진짜 안 돼요 지금 몇 시지? 벌써 12시 반이네 오늘 뭔가 약간 소통하려고 브이앱을 켰는데 대체 혼자만 또 이렇게 떠들다 갔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딱 5분만 더 댓글 읽으면서 얘기하고 저는 이제 화장도 지우고 하겠습니다 말하는 거 반 끊기는 거 반이라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클리오와 시즌2는 해줄 생각 없냐고요? 아 네 죄송합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약속 반수생에게 정신 차리라고 한 마디만 해줘 아니 뭐 정신 차리라고 한 마디? 행복하면 된 거 아닌가 화장 지우는 방송하자 안 돼요 안 돼요 불호령 못하는 서곡 저 잘했어요 녹음구에도 사랑이 뭔지 모를 때야 이렇게 정신 차린 정신 차린 아까 했던 말 조금 이어서 하자면 정신 차린다는 말보다는 그냥 뭘 할 때 제일 행복한지 우리 판타지 분께서 행복하시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트 200만 제가 제일 행복할 때요? 저는 제가 제일 행복할 때는 노래할 때 노래할 때 뭔가 만족스러운 무대를 했을 때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때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도 될 텐데 이게 아 그렇게 생각해도 될 텐데 제가 가장 멋진 많은 라는 듣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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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타지 언제 모집해요? 아 곧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대 말을 원해요 자꾸 그대 안에 가니 최근에 본 영화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말고 인피니티워 인피니티워 비행기 타면서 영화 보고 제가 다운받은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되게 자주 보는 예능 프로그램 하나 있는데 집사부일치라는 예능 혹시 아시나요? 그 예능을 제가 너무 좋아해요, 요즘에 그래서 다 다운받아서 왔어요 비행기 안에서 보려고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기도 재밌지만 뭔가 약간 되게 조금 좋은 힘을 받는다? 힐링이 된다? 그리고 약간 조금 헷갈릴 때 조금 그런 조언 같은 인생 조언을 해준다 약간 이런 느낌 저는 이제 55분까지 방송을 딱 하고 제가 이제 빨리 씻고 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늦은 시간 그리고 늦은 시간은 늦은 시간이신 분들도 계시고 점심인 분들도 계시고 자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주 자주 찾아올게요 안녕